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방송이 다 시작됐군요. 컴플리트 멀티비타민 원어데이 맨을 잠시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지요. 여러분께도 비타민 같은 저희 삼프로TV 주식대학 꼭 한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배운다, 공부한다, 강의 본다 이런 느낌보다 섭취한다는 느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 주식 마감 상황 그리고 아시아시장 주식 마감 상황이 어땠는지 바로 이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하루 올랐다고 좋아할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폭이 약간 줄었다 뿐이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투파 투 똔또. 똔또까지 가기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한국 증시 마감 상황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국내 증시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외국인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그 아시아 증시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항생, 홍콩 항생 지수였습니다. 항생 지수? 네,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 이슈요? 네, 이제 어제 자료에서 중국의 양해가 마감이 됐거든요. 이제 그 양해에서 전인대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홍콩 내부에서도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홍콩 선거제 정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주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공직 선거에 출마를 할 때 당국에서 자격을 심사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장관이 이쪽은 직접 민주가 아니라 간접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체육 저번에도 한번 캐릴람 지금 행정장관 출시될 때 체육관에다가 모아놓고 투표를 했었는데 체육관 선거? 네. 그런 것처럼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데 이 좌석의 선거인단 수가 300석이 늘어났는데 이 300석이 이제 친중 세력 조금 모국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아무리 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서 이제 안유아 교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거든요. 3거래일 동안 무려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한 4천억 이상 샀군요. 오늘은 그렇죠. 한 4천억 정도 이상 샀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조 원씩 순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3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약 8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저점 그러니까 3거래일 전 그러니까 수요일 저점 대비했을 때는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보여 올랐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어떤 코스피의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FMC 회의가 16일과 17일 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8일 즉 목요일 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들어서 외국인과 코스피 간의 상관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경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보여드리는 외국인 수급 주체와 코스피의 지수의 트렌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검정색 라인이 코스피이고요. 파란색 라인이 외국인이 순매수 누적이에요. 3월 달만 보면 코스피가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 이 파란색과 상당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방향성이 똑같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2일 날 이렇게 올라간 거는 외국인들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옅은 빨간색이거든요. 오른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기관들은 열심히 또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이번 달만 하더라도 거의 1조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열심히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하는 중에는 열심히 이제 담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방향성은 반대고요. 최근 3거래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저점 대비 크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언급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저한테 기관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기관의 대변이 아니라 외국인 대변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대변인?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지난달부터 계속 돈의 수급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스마트 투자를 좀 하자라고 언급을 해드리면서 기관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외국인 흐름을 잘 보라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 투자자의 대변인이 되세요.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닌가요? 더듬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결론적으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이고 그 목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우린 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낚는다고요 제가? 제가 뭐라고 감히 낚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의 이슈는 역시 쿠팡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쿠팡이 상장을 했고요. 미국에서 공모가가 35달러였기 때문에 대략 기업가치가 70조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한 80% 정도 올랐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40%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4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게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뉴욕 거래소거든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화면이 뉴욕 거래소인데 쿠팡 이렇게 상장한다는 기업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더 퓨처 오브 커머스라고 해서 전자상가로의 미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퇴근기가 또 있기도 하고요. 실제 김범석 대표가 CNBC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어요. 오프닝 베일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장중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이렇게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의 뭐 100조도 많아요 지금. 네 100조가 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쿠팡에 3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3조 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그 가치가 현재는 30조가 넘습니다. 그 손정희 회장의 몫이? 네 그렇죠. 30조. 3분의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거의 10배 공티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년 1분기에 완전 쪽박 찼다가 하반기에 오면서 대박 대박 행진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쿠팡은 이 공모 자금을 가지고 국내에 7개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 자금을 약 100만 평 약 3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 구입에 쓰겠다라고 내용이 나온 상태고요. 토지 구입이라는 게 결국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물류센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물류센터를 짓는 데 이제 교동한 협력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사 중에 까미 UNC가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츠 시장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물류리츠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10년 동안 쿠팡이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가 약 230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한 것보다 투자한 것보다 이번 공모 자금을 통해서 상당히 집중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또 네이버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압도적인 1등 사업자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좀 비교를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쿠팡과 네이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긴 한데 일단 상장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쿠팡은 나스닥이고 뉴욕 거래소고 미국이고 그리고 B 해가지고 그리고 네이버는 국내이니까 그 시작점은 스타트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내용들은 좀 불명 차별화는 있긴 하고 비교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기업 내용을 뛰어넘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쿠팡이 이렇게 모범사를 보이니까 상장에 대한 해외 시장 상장에 대한 케이스를 보이니까 오늘 시장에서 그럼 국내에서 잠재적으로 또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 해외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쿠팡과 비슷한 마켓컬리거든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비슷합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지금 이제 마켓컬리도 그렇고 김범석 대표도 그렇고 대주주 지분이 낮아요. 김슬아 대표는 10% 그리고 김범석 대표도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오늘 나온 내용은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 쿠팡 같은 경우도 클래스 A, 클래스 B 그런데 클래스 B가 차등 의결권이라고 해서 약 한 주당 29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도 해외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미국에. 아니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막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조건들이 있기는 한데 충분히 뭐 그 조건들이 이제 주관사가 선정이 되고 이러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기업 실사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주요 투자자들이 뭐 글로벌에서 상당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VC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켓컬리에 대표적인 게 뭐 세콰이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컬리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마켓컬리에 그동안 투자를 하거나 또는 마켓컬리에 물품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똑같이 이제 물류센터 관련한 이슈를 갖고 있는 회사들 뭐 지어소프트나 흥국에 F&B 우양 그리고 이제 투자사 중에서는 미래세 벤처 투자 이런 회사들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핑크퐁 아기상어 아시죠?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출판사가 또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이 좀 있다 싶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오늘 상당히 좀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습니까? 난 여기 같으면 미국 갈 것 같은데? LG SOR. 근데 그럼 국내에서 정말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미국에 상장하면? 네.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다고 안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는 뭐 근데 이제 이미 가격이 뭐 한 3, 4배 차이 날 것 같은데 작년에 그 물적 분할을 하면서 네 이제 딱히 이제 우리가 어디에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마라기보다는 좀 달래기 위해서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들을 발표를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좀 조기에 IPO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어서 음 글쎄요. 뭐 가면은 좋게 하겠죠. 아니 그 가격 자체가 뭐 그냥 몇 천억 차이 이 정도는 뭐 고민하겠지만 제가 볼 때 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 반발을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반발 때문에 뭐 안 가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LG전자 얘기를 할 건데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제가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 정 프로님께서 저한테 구강모 회장 닮았다고 하셨어요. 아 제가 그랬군요. 그랬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별명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재벌이 될 상인가. 자 그래서 LG전자도 오늘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슈를 발표를 했는데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LG전자가 지난해 12월 달에 전장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면서 캐나다 마그나 사와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었고 또 하나 차량용 조명 시장은 조명 같은 경우에는 GKW라고 하는 회사를 이미 2018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파워트레인 부분 그리고 차량용 조명 시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차량 임포테인먼트. 올해 있었던 그 CS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전장 쪽에서는 차량 임포테인먼트, 디지털 콕핏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LG전자가 룩소프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미 지난해 그 CS에서 같이 업무 제휴를 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알루토라고 하는 합작 법인의 이름이 알루토이게 되고요. 이 회사가 이제 차량 임포테인먼트를 전담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차량 전장 부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3개의 축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LG전자가 지난해 12월 달에는 마그나와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한번 크게 올랐고 그리고 올 연초에는 모바일 사업 부분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리면서 또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LG전자의 현재 시점에서 보는 향후의 밸류에이션이 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 코스피, 좀 진한 주황색이 LG전자고요. 연한색이 코스피 전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 그 잠깐만 놓고 본다, 잠깐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수 대비 언더포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증권사 전체적으로 LG전자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또 뭐 전해 주실 게 내용이 좀 있나요? 네. 뭐 일단 한 주간 마무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자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주요국 증시 등락류인데요. 일단 주간 기준으로만 보면 파란색이 주간 기준인데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 이거는 이제 오늘까지 한 게 아니라 어제까지 기준으로 본 거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S&P라든지 다우 그리고 나스닥 이런 쪽이 2월 달 내에도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간 기준으로 5%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유럽 증시도 상당히 견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거는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타 많이 올랐네요. 네. 주간 주요 증시별로 하스닥을 좀 보면 최근에 경기 순환 주식들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금융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국가 상위 기업들이 전부 다 은행이라든지 철강 화학 이런 쪽이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벽 고점 대비했을 때 한 30%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이번 주 중반부터 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주간 기준으로 한 13%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국들의 주간 핫스닥스까지 정리를 이번 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이번 한 주도 고생이 참 많으셨고요. 그렇다고 다음 주 고생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도 고생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생긴 거가 재별상이라고 이렇게 쉽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네. 우린 금수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께도 제가 비타민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